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바귀 앞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알려주시옵소서 마귀에 빠질 때 휘두르는 인생 하나도 없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자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고 시험하게 만들자고 본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자고 맥박하게 만들는 모든 형들 그 다음의 세력들 저는 귀신이다 내가 나사는 이슬로 명령하느니 이 모든 국료도 성도들의 인생에서 다 떠날지어다 떠나라 떠나라 승리할지어다 이제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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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람과 성도님의 이름도 다마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머리머리기 위해 인생위에 하늘을 위해 이 좋은 대한민국과 이따기 교회를 위해 저 국가에 불쌍한 공포들을 위해 각 나라에 붙어져 말씀드린 성교사님을 머리머리기 위해 링컨 국제학교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하실 단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